안녕하십니까 강서학 50플러스센터 8월 영상뉴스레이터 진행을 맡은 장승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월 뉴스레이터 내용으로는 여름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등대교실 온라인 강사 모집, 유언, 상속, 그리고 나누기 강좌 64편 오픈 등으로 모두 3개입니다. 먼저 8월 6일까지 여름학기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차 산업 신기술 관련 원데이 특강부터 우드카빈, 수제 양갱 만들기 등 13개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월 6일까지 하반기 등대교실 온라인 강의 강사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재능,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례별로 골라보는 유언, 상속에 대한 64개 무료 강좌를 소개합니다. 수강신청을 통해서 유언과 상속, 신탁, 보험과 관련된 64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8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OT 영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영상 뉴스레이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